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?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밤 포천 내촌막걸리 오늘 저희가 설치하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왜냐하면 입시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아직 철수해야 될 팀이 철수를 아직 못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급하게 부랴부랴 설치하느라 일단 한 잔. 원래는 포천 이동 막걸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편의점에 이동 막걸리는 없고 포천 내촌막걸리 뭐 너무 또 많이 튼는 거 아니죠? 다 드시죠. 오늘은 이 테르노스의 택티컬 피드 6.0이라 그 다음에 인어로 쓸 거 이화지작 260 가지고 왔고 앞에서는 보시는 거와 같이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르게 한 번 구성해 봤습니다. 거의 비슷해 근데 항상 갖고 다니고 먹고 다니고 비슷한데 배고프니까 칼국수하고 파전을 좀 먹도록 하죠. 파전을 또 기가 막히게 또 뭐 이거 어떻게 하지? 뭘? 기가 막히게 하죠? 기가 막히게 막히게 다 부어버려? 다 부어버려? 다 부어버려 다 부어버려 다 부어버려 다 부어버려 뜨거워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엄마 그런데 막걸리 새콤~~하지 새콤~~하지 막걸리지 너 먹어봤어? 어떻게 알아? 아직 반을 잘라서 드셔볼까? 자신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촥 반을 자를까? 그냥 갔지 다 부어버려 하하 언제쯤이 이렇게 다 부어버려 다 부어버려 욕심이 컸습니다 이거 괜찮은데? 그래 욕수 투하 어이 에이 밥 먹자 야 맛있겠다 물은 하나 젓가락 주세요 젓가락이네 바꾸고요 왜 됐어 엄마 미안 엄마도 젓가락 아빠는 젓가락이네 이거지 이거지 나도 배고파 너무 속도가 남다르고 조개가 쫀득 쫀득하다 맛있다 이 찌개 완전 맛있는데 아 배불러 엄마 먹어 분위기 괜찮다 시원하고 앉아있으면 시원하다 조금만 먹고 끝났다 여기가 대국전인가 대국전 여기 밤이 엄청 많아 여기 밤 무료로 다 가져가도 되는데 아 진짜요? 많이 타셨더라고요 많이 없다고 좀 아쉬워요 우리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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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는 75 CE 이렇게 딱 좋아 leur lighthouse 포토님 포토포토 achto님 Rosie 오우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쾌담이 있나? 어 쫙 갈라질 때 쫙 이렇게 재미도 재민데 이게 하면 좋은 게 장작이 잘 붙어 장작이 잘 붙잖아 아니 아니 불이 잘 붙어 자 이거 한 번 해볼래? 좀 잘 쪼개질 거 같은 걸로 어휴 갓목을 잡아났네 이걸로 치면 되지 요령이 뭐야? 빵 쳐 빵빵 쳐 빵빵 쳐 빵빵 친 건데 어 내 손 친 거 아니겠지? 안 된다 안 된다 쪼랩은 이런 거부터 시작해야 돼 쪼랩은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됐다 빵빵 쳐 빵빵 쳐 좋지? 어휴 쉽지 않네? 나같이 힘 없는 사람은 쉽지 않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요령으로 하는 거야 요령 없는 사람은 어? 된다 오! 된다 오! 처음이 어렵지 또 하면 되는구나 잘했어 이제 왜? 왜? 하하하하 호흡 하하하하 눈으로 가야 붙었다만 랜턴들도 좀 킬까? 어둡다 어 랜턴킬까요? 어 많이 어둡다 네 와 엄청 잘타는데 어떠해? 무슨 일 났을까? 불렀어요 흠 너무 잘 닿은데? 됐어 차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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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너무 아니 이거 넣으면 좀 불이 꺼질거야 연기는 원래 그 미남 미녀한테만 가는거야 어 여기로 간다 우리 다 아니다 우리 다 아닌가봐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좀 들어봐 이게 원래 이런 연기가 미남 미녀한테만 가 아빠가 그래서 아까부터 눈을 못 뜨고 있었어 아빠 눈 뜨고 있던데? 아니야 연기가 너무 매워가지고 눈을 계속 감고 있었어 아빠 끌게 아무튼 말 안 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? 예스!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 잠깐 댁이 고구마 놔야 돼요 아 고구마는 안 넣어가지고 고구마는 넣어보시고요 됐어 아 맛있겠다 거의 다 구웠다? 타또 타치 어유 좋아요 아 쫌 타치 장식 도대책 고추를 아낌없이 고추를 아낌없이 고추가지고 만남 여기인데? 갈비 소스 갈 중 김치 갈비 징~! 징~! 딩디링~! 맛있다. 아 좋다. 이제 먹어봅시다. 드셔보시지. 소스도 잘 어울리고 맛있네요. 맛없웠두겁다. 액분... 액분이 여기 와사비요. 감사합니다. 이건 맛없웠두겁다. 맛... 맛이너가 없어? 고기가.. 너무 맛있다. 음!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지. 드셔보세요, 또또이. 토마토도 있어? 너무 맛있지? 진짜 맛있겠다. 고구마가 잘 됐나? 오, 뜨거워. 어우, 빗난다, 자기야. 근데 완전 맛있어, 고구마. 오, 이거 봐. 예술이다. 어떻게 또또이 깔려 그랬어? 그래. 아! 귀여워.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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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뭐하냐, 너는. 어, 뜨거워. 살치살치. 갑니다. 귀여워. 빨리 버터 같아. 언니 버터? 뭐? 언니 버터. 브이로그. 좋아. 졸려. 자. 너랑 같은 거? 조용히 먹어야지. 헉. 정말 lighthouse. 사치. 으아. 어, 그거야. 와아... 깨빡깨빡 은하 오우 와아 으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지금 거 너무 맛있는데? 실문데 안에도 빵 터졌어 응 맞아 에코 완전 고급진 맛인데? 약간 고급 고급 스테이크 먹을 줄 안돼 진짜 또또나 더 줄까? 맛있지? 조금만 먹어야지 왜? 그냥 먹는다 했는데 해수분인데? 거기다 줄 거 같아요 고구마 역시 애들한테 고구마가 짱이지 섬세가 다 예뻐요 밤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밤을 빨리 줍는다 이거를 원래 발로 해야 되지만 가죽장갑을 껴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딱 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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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도 해볼래 기름둥이다 기름둥이 봐 손 가득이다 손 가득 비울 거 같으니까 빨리 정리하자 뭐 뭐 인어 끝 인어 끝 인어 끝 차측 미트 빨리 접는 법 에어 펌프에 이소카스 캡을 구멍을 뚫어서 껴준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잠깐 데뷔 빔 빔 , 빔 빔 빔 여기다가 좋아! 해가 뜰 거 같진 않아? 해가 뜰 거 같진 않아 점는 게 낫겠어? 왕! 깜짝이야 귀여워 말린 거 같은데? 말랐어 바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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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! 잘한다 철수를 탁 하고 집에 갈 때 비가 내리다 뭔가 이제 승리했다 왜 이렇게 승리해?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? 좋아 그냥 좋아 중앙 무섭다 하얀 지금 봤을댄 해봐 띵 그럼 해봐 해설 해설 서 해설 한글자막 by 한효정